여러분 도깨비볼 운명학연구소의 두 번째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고요한 마음이라는 채널명이고요. 제 개인적인 일상생활들 또 맛있는 먹거리를 먹으러 다니는 이런 모습들을 이 채널에서만 오픈을 하기로 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놀러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볼 운명연구소 이한입니다. 자 이번 주 주간운세 시작해보겠습니다. 간목부터 빠르게 시작해볼텐데요. 이번 주간은 역시 간목이 을목에게 영향을 받는 수순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사다난해지는 흐름이 있어요. 되게 사람들이 꼬이는 주간입니다. 3월 13일 월요일 경호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편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간목이 놓입니다.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특히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사고 또 실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간목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이 가까운 사람들의 사고 실수를 내가 나서서 수습을 하게 되는 상황이 수시로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 즉 주변인들에 대한 어떤 실수 사고 이것을 내가 대신 나서서 수습을 해준다. 그리고 3월 14일 화요일 신미일은 정관이 천관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는데요. 미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목의 에너지가 입고되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직급이 꽤 높으신 분들은 이날 자신의 실력을 테스트 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3월 15일 수요일은 임신일이 들어왔습니다. 편인이 천관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간목이 놓입니다. 지인이나 친구와 관계가 멀어질 만한 사건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목요일 3월 16일은 개요일입니다. 정인이 천관에 들어왔고 퇴지 환경에 간목이 놓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즉 어떤 고난에 대한 무효화가 되는 사건이 생길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비유할 만한 사건은 이런 게 있겠죠. 이날 본인 자리만 컴퓨터가 뭔가 먹통이 된 거예요. 다른 자리로 가서 로그인을 했는데 내 계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어떤 고난의 무효화 로그인하는 계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출퇴근 카드가 먹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날 어디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외부 출입 자체가 인증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3월 17일 3월 17일 금요일은 갑술 일이 들어와서 정간의 비견이 그리고 양지 환경의 간목이 놓이겠습니다. 술 털어난 환경제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화해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식상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주변에 말 그대로 사람이 꼬이는 날입니다. 그런 날 있잖아요. 이상하게 나한테만 시간을 물어본다거나 사람들이 길을 가는데 나한테만 길을 물어봐요. 여기 어떻게 가요? 지금 뭐 찾는 게 없는데 어디로 가야 찾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사람이 꼬이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주말이죠. 3월 18일 토요일은 을해일입니다. 겁제가 정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의 간목이 놓입니다. 간목일간의 매력에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모이는 날입니다. 3월 19일 병자일은 식신이 정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의 간목이 놓입니다. 새로운 교제를 시작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만남이죠.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일로 어떤 과외를 시작을 하셨다. 내가 선생님이고 새로운 학생이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죠. 또는 이성 간의 만남이 또 생길 수가 있고 아니면 일요일에 어디 이제 아르바이트를 처음 출근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상황이 일주일 동안 벌어지니까 잘 대입해 주시고요. 월별 운에 대해서 큰 흐름을 좀 디테일하게 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신다면 이미 양력으로 3, 4월달까지 다 업로드를 해두었고요. 전체 공개로 심지어 6월달까지도 제가 만들어서 선공개로 유료회원 분들 보시라고 올려둔 상황입니다. 미리 좀 보고 싶다 하시면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되시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을목은 이번 구간에서 을목에게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교류가 상당히 활발해지는 시기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날 경호일은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하루종일 크게 사람들 앞에서 주목받을 만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을 인기로 끌어서 쓰시게 된다면 좀 더 유리해질 수 있고요. 화요일은 신미일이기 때문에 편관이 정관에 그리고 양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밑으로 환경지에서 목의 에너지가 입고되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훨씬 여유로워지는 날로 일진이 흘러갑니다. 세 번째로 수요일은 임신일이기 때문에 편인이 아 정인이죠.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퇴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오늘은 뭘 하려고 한다면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흐지부지 되는 흐름으로 흘러갈 수가 있겠습니다. 즉 결말이 좀 불안정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속을 한다 그러면 약속이 저녁쯤에 잘 지켜지지 않는다거나 또는 상대방이 잠수를 탄다거나 흐지부지 되는 경향이 있고요. 목요일은 개요일이기 때문에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겠죠. 친구나 지인 또는 같이 일하시는 어떤 동업자 매니저 이런 분들과 기존 사람들과 인연이 단절되는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보지 말자 혹은 내일부터는 다른 곳으로 일하러 가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못 볼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떤 성별식이 있다거나 성별회가 목요일에 있다거나 아니면 인연이 이제 끊어지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3월 3월 7일 금요일 갑술 1일은 겉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을목이 누입니다. 식상에 해당하는 화해 에너지가 미술터에서 입고가 되니까 식상고지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답답해지고 또 조급해지는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뭔가 결과를 좀 빨리 보려고 하는 성향이 발동이 될 수 있고요. 전산 처리도 분명히 클릭해서 내가 주문을 하고 결제까지 했는데도 이 전산이 완결 처리가 되지 않아서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3월 18일 토요일 을회일은 비견이 청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을모기도입니다 게을러지는 날입니다 귀찮아요 이 날은 뭐든지 그래서 억지로 몸을 쓰려고 하시기보다는 쉬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3월 19일 일요일 병자일은 장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을모기도입니다 병화가 떴기 때문에 마음과 몸이 따로따로 움직이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몸을 쓰기보다는 역시 지적인 활동을 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독서를 하신다거나 글쓰기를 하신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어떤 창작의 영상 편집 같은 거 영상 촬영 편집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 일을 하시기에는 유리합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을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화는 이번 주간에 을모객의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확실했던 일들이 명확해지고 또 하고자 하셨던 어떤 진로가 있었다고 한다면 뚜렷하게 윤곽이 잡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날 월요일 13일 경호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가 청간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과감하게 비싼 물건을 구매를 하시게 된다거나 아니면 하고 싶었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하시게 되는 상황이 생기겠습니다 14일 화요일 신미일은 정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쇄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미토라는 환경지에서 인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인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가까운 사람들 또는 가족들에게 도움을 받게 되는 일진입니다 15일 수요일은 임신일인데요 변관이 정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과거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겠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할 걸 그때 이 회사를 그만두지 말 걸 이렇게 후회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16일 목요일은 개요일입니다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병화가 사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날을 둘러싸고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다소 실망스러울 수 있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이죠 17일 갑술일은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술 털어난 환경지의 특성상 화해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서류나 문서와 관련해서 처리가 또 혹은 진행 상황들이 지연되고 지체되고 대기를 타게 되는 상황이 수시로 벌어집니다 그 다음 18일 토요일은 의뢰일인데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다녔었던 회사 또는 연락이 지금 현재 뜸한 어떤 지인관계 이런 분들이 다시 이어지는 상황 즉 재회가 이루어질 수 있고 다시 연락이 되는 상황이 토요일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19일 일요일은 병자일인데요 청간에 비견이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아주 간단하고 쉬운 일까지도 나에게 대부분 의존하게 되는 날입니다 주변인이 나에게 의존하는 날 그래서 몸이 상당히 좀 피곤해지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은 살펴봤고요 재해석에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는 이번 주간에 을목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장기적이지는 않지만 일시적인 도움을 받게 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에너지가 축 처졌던 상황이 있었다면은 에너지의 보충이 크게 일어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시기로 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 3월 13일 월요일은 경호일입니다 정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또 건럭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될 수 있는데 잘 해내실 거예요 그리고 쉬고 있던 분들은 집중도 잘 됩니다 집중과 업무에 대한 운이 높아집니다 다만 이렇게 일주일 동안 흘러가실 때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 도움이 들어오지만 내가 주체를 가지고 내가 리드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건강은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라는 거 염두해 주시고요 3월 14일 화요일은 신미일인데 현재가 청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의 정화가 놓입니다 미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인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평상시 그다지 화를 낼 줄 몰랐던 분들 분노하지 않는 성향의 분들 이런 분들은 오늘 자신의 감정에 굉장히 솔직해지는 성향으로 필터가 안 되시는 거죠 감정에 굉장히 솔직해지는 흐름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또 타인의 단점이 그만큼 크게 보이는 날이기도 합니다 3월 15일 수요일은 임신일입니다 정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의 정화가 놓입니다 함께 일했던 사람들한테 자신의 상황을 숨기고 감추게 되는 날입니다 3월 16일 목요일은 개요일이 들어왔습니다 편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의 정화가 놓입니다 수술 날짜가 잡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건강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잖아요 수술 날짜가 잡힐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에서 조직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은 나를 둘러싼 이 구설 나쁜 소문의 출처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알게 되시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3월 17일 금요일은 갑술일입니다 정인이 청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의 정화가 놓이게 됩니다 술 털어난 환경제 특성상 화해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계약을 맺게 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실질적인 투자금을 입금을 받게 되시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주말로 넘어와서 3월 18일 의뢰일은 편인이 청간에 들어왔고 퇴지 환경의 정화가 놓입니다 시작을 한 일이 있는데 아직 얼마 되지 않은 일이라서 초기라서 미숙함을 크게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음만큼 진행도 잘 안 되는 집중력도 그리고 사기 진작도 힘든 그런 날입니다 일을 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진도가 잘 안 나갑니다 3월 19일 일요일 병자일은 겁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의 정화가 놓입니다 함께 일을 해오셨던 혹은 같이 동업을 해오셨던 동료 중 한 명과 의견 차이가 커지면서 결국 다른 그룹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내가 이동을 한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운을 살펴봤고 제 해석에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토는 이번 주간에 을목에게 영향을 크게 받게 되는데 일단 굉장히 좋은 소식을 이 목이 키우는 목을 키우게 되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무토 분들은 발전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발전하시는 부분이 건강이 크게 손상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도 직업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소식 기대해 볼 만한 주간이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월요일은 경호일이기 때문에 식신이 청간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운전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어떤 정밀한 작업을 하시는 상황일 경우 몸을 특히 쓰시는 분들 손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 발을 이용하시는 분들 운전 포함해서요 사고수를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선한 의도를 펼치게 될 경우 나에게는 손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양보를 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움직여 봤는데 그게 사고로 이어진다거나 내가 다친다거나 또는 내가 어떤 금전적인 손해를 입게 된다거나 대신 어떤 피해를 물어줘야 된다거나 오해를 받아서 법적으로 빠져나갈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월요일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화요일은 14일 신미일인데 상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또 세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굳이 나서지 않더라도 오늘은 주변의 모든 문제들이 말 그대로 저절로 해결이 되는 날이다 나서지 않아도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 수요일은 15일 임신일인데요 편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평상시에 안 먹던 음식을 먹게 되면 이날 탈이 나게 되는 날이 바로 그날이에요 오늘이에요 오늘이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안 먹던 음식 빨간 음식을 싫어하고 매운 음식을 싫어해서 일절 짬뽕 같은 것은 먹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한번 도전해보자 매운 떡볶이에 도전해보자 그러다가 이제 응급실에 실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탈이 날 수 있으니 되도록 익숙한 음식만 드시라 이게 조언이고요 목요일 16일은 개요일입니다 정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건강 문제가 이어서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7일 금요일은 갑술일입니다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앞에 화요일 같은 경우는 관성에 해당하는 목의 관성이 미토에서 입고가 되기 때문에 광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 이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인성에 해당하는 화해 에너지가 술토에서 입고가 되어서 인고지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이렇게 진술, 충미가 어떤 운으로 들어오게 되면 항상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은 저절로 해결되는 이점도 있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나를 도와주는 부분이 그게 깔아앉는 상황이라 금요일에도 어떤 변화가 있죠 그게 어떤 변화냐면 크게 내가 어떤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실수가 다른 사람의 실수가 더 크게 부각되어 버리는 바람에 나의 실수는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타인의 실수에 비해서 내 실수가 작다 그래서 내 실수는 그냥 묻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자 토요일입니다 을의 일일 을의 일은 청간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모토가 놓이게 됩니다 이때 토요일에는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고 또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는 길이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3월 19일 일요일은 병자일입니다 편인이 청간에 들어왔고 세지 환경에 모토가 놓이겠습니다 약속이 실제로 취소되기도 하고 또 예약된 일정이 무책임하게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약속 일정, 주문 일정, 예약된 일정 이런 것들이 모두 취소되고 환불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부분이 제가 녹화 과정에서 그랬는지 편집 과정에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전체 편집본을 확인해 보니까 밤늦게 방송 끝나고 알게 됐거든요 댓글 제보해 주셨던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녹화 자체를 이 부분만 새로 해서 덧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토 입장에서는 을목에게 영향을 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우선 이 상황에서는 제어가 잘 되지 않는 주변의 시선들 그리고 잠을 잘 못 주무실 수 있는 수면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예민해지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낮과 밤에 밸런스가 깨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건강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 낮에만 활동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요 일을 하시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가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로 선택하신 일이 내가 고생이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기쁘게 받아들이게 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월요일은 경호일인데요 상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골록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오늘은 주변이 나를 중심으로 내 의도대로 정확하게 흘러가주는 날입니다 그래서 마음 먹었던 일이 실행을 시도하셨던 일들이 실패하지 않는 날이기도 합니다 거의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로 14일 신미일은 식신이 청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관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이 미토에서 입고가 되기 때문에 관고지 환경지를 조성을 하고요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사이가 다소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일 수요일 임신일은 정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큰 지출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6일 목요일은 개요일입니다 변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외부에서부터 어떤 부탁, 뭘 좀 해달라고 하는 청탁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심부름도 많이 하시게 될 것 같고요 이거 좀 해주지 않을래? 좀 더 해줄래?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그 다음 금요일 17일 갑술일은 정관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기토의 환경지로 기토가 놓이는데 인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이 술도에서 입고가 되는 인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우선 금요일에는 새로운 일을 내가 시작을 하게 될 수 있는 여유가 굉장히 넘치는 날이고요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굉장히 편안한 날로 확인이 됩니다 이제 주말로 들어와서 3월 18일 의뢰일은 변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폐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나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은 날이에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괴리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게 마주치고 싶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이날 그래서 도망가기 바쁩니다 마지막으로 3월 19일 일요일은 병자일입니다 정인이 청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연락이 뜸했던 사람 연락이 멀어졌던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과 다시 연락이 닿게 되는 날로 확인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금 입장에서는 을목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기간인데요 우선 무리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고 대신에 이제 변화는 기다리기가 힘들고요 상당히 좀 재미없는 기간 안정적인 흐름이 보입니다 다소 건강은 이제 쇠락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고요 월요일은 경호일이기 때문에 비견이 청간에 들어오고 목욕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가족이나 친인척의 신변상의 변동, 이동 소식이 들릴 수 있습니다 가족, 친인척, 변화, 변동 그 다음 14일 신미일은 겁재가 청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이 미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낮까지 원인 제공은 주변인이 하지만 낮까지 곤란해지고 피해를 입게 되는 어떤 오해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 3월 15일 임신일은 식신이 청간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인데요 사업이나 일 때문에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3월 16일 목요일은 개요일입니다 상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다수를 위해서 나 혼자만 희생하고 양보를 하게 되는 흐름입니다 금요일 3월 17일은 갑술일입니다 편재가 청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데요 술도라는 환경지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화해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관고지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내게는 너무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내가 주게 됩니다 토요일 3월 18일은 의뢰일입니다 정재가 청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오해가 있었던 사람과 내가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3월 19일 병자일은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가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실수나 어떤 실수로 인한 실현을 하게 되는데 바로 사과하지 않고 나 자신의 일을 합리화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상대방에게 큰 실망감을 주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고관에서 신금은 을목에게 영향을 크게 받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여유가 생기고 실질적인 수익 구조로 이어지거나 수익이 생기면서 기회도 덩달아 들어오게 되는 기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3월 13일 월요일 경호일은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헌신이 거의 끝에 왔음을 알게 되는 날인데요 본인이 노력을 해도 주변 사람들은 달라지지가 않는 상황을 계속되고 있었다 이걸 이제 알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힘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각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3월 14일 화요일은 신미일이라서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재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미토에서 입고가 되는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가까운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얻게 되는 날입니다 3월 15일 수요일은 임신일입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수술을 이날 하시게 되거나 수술 날짜가 미리 잡힌 분들이 계시겠죠 또는 다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보다 좀 더 조심성이 요구가 되는 일진이고요 3월 16일 목요일은 개요일입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벌록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미수금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날 입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혔던 일이 풀리는 날입니다 3월 17일 금요일은 갑술일입니다 정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반대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술 털어난 항쟁제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화해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관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가까운 사람의 가벼운 입놀림 때문에 괜한 오해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주말로 넘어와서 3월 18일 토요일 을해일은 편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오랜만에 멋부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멋을 부리게 되는데 노력에 비해서 허무해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월 19일 일요일은 병자일입니다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매출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날이 될 수 있고요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는 을목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주간이기 때문에 이 목의 에너지가 크게 자라게 되는 환경을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일 또 결정들을 구체적으로 실행으로 옮기게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월요일은 경호일이에요 변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퇴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아직 실현성이 떨어지는 일이지만 내가 해보겠다고 또 할 수 있다고 실질적으로 착수를 하게 되는 일진으로 보여집니다 3월 14일 화요일은 신미일이기 때문에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식상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이 미토에서 입고가 되기 때문에 식상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평소보다 소심해지는 날이고 또 수동적으로 대처하고 수동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는 다소 답답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수요일 3월 15일은 임신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동업자를 만나게 되시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새로운 인원이 충원이 되어서 그날 같이 일을 시작을 하시게 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3월 16일 목요일은 개요일입니다 겁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일탈을 내가 목격을 하게 되고요 문제는 이 일탈을 목격을 해서 고자질을 하기보다는 드러나지 않도록 본인이 모른 척 해주시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3월 17일 금요일은 갑술일인데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게 됩니다 재성에 해당하는 화해 에너지가 술토에서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 환경지가 같이 조성이 되고요 마음만 많이 앞설 수가 있어요 열심히 해보시겠다고 달려들었다가 실행이 잘 마무리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이런 모습 때문에 단점이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는 단점으로 일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말고 되도록이면 다음으로 미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3월 18일 토요일은 의뢰일인데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벌록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식구들의 관계와 식구들과의 상황이 관계와 상황 자체가 굉장히 순조롭게 흘러가는 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월 19일 1호일은 병자일인데요 현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오늘은 약속을 강하게 밀어붙이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주변에서 감히 반대를 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개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도 이번 주간에 을목에게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아쉬운 주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만큼 성과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노력은 하고 있지만 눈앞에 보이는 성과가 사실 없으니까 그만큼 의기소침해지기가 쉬운 상황입니다 3월 13일 월요일은 경호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개수 입장에서는 절지 환경에 의여지는 상황입니다 기존 일을 그만두게 될 수 있습니다 화요일 3월 14일은 신미일입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됩니다 식상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이 미토에서 입고가 되기 때문에 식상 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계약을 하기로 했던 사람이 연락이 오랫동안 되지 않거나 아니면 약속 자체가 틀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3월 15일 수요일은 임신일이라서 벽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나를 돕기로 했던 사람들의 말이 처음과 달라지는 변수가 생기겠습니다 목요일 3월 16일은 개요일이라서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되는데 주변 사람들 사이에 내가 이해심이 늘어나고 이성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감성적으로 대처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화를 많이 낼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해심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이성적으로 내가 판단하고 누르는 성격이 아니라 말 그대로 화가 날 때는 확 질러버리고 또 조곤조곤 논리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감정 자체가 늘어나는 일진이기 때문에 개요일의 상황은 본인에게 에너지가 굉장히 몰입이 많이 돼요 집중이 많이 되는 상황이라서 되도록이면 이날 뭔가를 화를 내거나 어떤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다음으로 미루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월 17일 금요일은 갑술일인데요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재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이술트에서 입고가 되어서 재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내가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관계가 떨어지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의료적인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길에서 잠시 어지러워서 쓰러졌다거나 그런데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불특정 다수로부터 본인이 도움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제 주말로 넘어오게 되면서 3월 18일 토요일 의뢰일을 보겠습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나만 다치거나 아니면 나만 넘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월 19일은 일요일인데요 병자일입니다 정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건럭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겠습니다 멀리 내가 가보지 않았던 경험해 보지 않았던 장소나 방향 쪽으로 장거리 이동을 다녀와야 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땡스 버튼을 통한 댓글 후원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금요일 토요일마다 채팅창에서 항상 시간 맞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